미래의 과수원은 어떤 모습일까요? 이스라엘 가데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바로 농부들을 대신하고 있는 로봇인데요. 과일을 식별 선택하고 수확까지 하는 자율비행 로봇입니다. 이 로봇은 AI 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해 과일 나무를 찾아내고 비전 알고리즘으로 잎과 잎 사이의 과일을 찾아 성숙도를 구분해 자동으로 수확해줍니다. 인공지능 사용을 통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건 물론 기지국에 연결돼 있어 사람들이 일부러 감시할 필요 없이 하루가 끝날 때 시스템을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.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비용 절감에 부족한 일손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이만한 일꾼이 또 어디 있을까요?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과수원에는 수확을 도와주는 로봇의 등장으로 반가울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. 더욱 많은 농업 로봇이 개발돼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